걸스데이 제이씨하고 수상의 열정봇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불러주세요. 우리 제이씨 대상 수상식의 걸스데이 제이씨. 그리고 우리 리브아이가 청소년자들과 여러분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또 레아씨. 아, 네. 나연이 이빨이의 아웃몬도 많이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나연이 이빨이의 아웃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한우 한 솥 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셀프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란물아의 그런 부활기필이래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불러주세요. 여기 레아 아버님이 운영하는 일이라서 레아가 정갈하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우리 레아씨가 그 뭐, 그 도착지. 진짜 대상으로도 좋아. 지금 셀프바이프를 지금 봤는데 계란을 하이 루안 리필입니다. 계란을 하시는 분들 저만 오시고 우리 레아씨 말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브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와, 우리 우드님이 이쁜이게를 와, 리브아이가 이쁘다고. 와, 감사합니다. 와, 우리 그 해피보드님이 진짜 리브아이를 다 좋아해. 와, 우리 시만 좋아합니다. 아까 보니까 뭐 신아씨, 그리고 레아씨, 그리고 고혜씨까지 다 좋아하니까 뭐, 앞으로 스케줄이 많아요. 12월 1일 날 시상식구하고 하니까 그런 데로라도 오면 되니까 뭘 일은 많습니다. 아, 2828에 나오면 뭐, 해피송 자식아죠. 우리 홈비보드님을 위해서 해피송. 어, 해피보드 해피송 맞네. 그죠? 어, 그러고 보니까 해피보드 해피송. 어, 맞는 거였네. 어, 그 2828에 나오는 거 한 번 더 공연 가야죠. 우리 열풍을 위한. 해피보드님을 위한 공연 한 번 가겠습니까? 한우 차선에서. 여기 만나 우리 고혜. 어, 저는 레아 언니가 어, 여기 한국, 한우 한국 도착을 하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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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어, 저희 신아 언니, 가이러 언니, 레아 언니, 보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다음 카페랑 페이스북, 인스타 다 있어요. 일단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네. 저희 리바이 활동 많이 하고 좋은 곳이 많이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아우, 우리 고혜. 성함으로는 더블 더블. 리부아이.kr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 리부아이도 웃으시고 지금 매터님이 오늘 고혜가 얘기한 매트 중에서 살짝 좋은 얘기했다고 처음으로 웃으시네요. 아, 뭐요? 리부아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응원해 주시면 네. 더 좋은.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재밌네. 리부아이. 그 해피송인데 해피보드님이야. 해피해피. 오우. 리부아이 좀 연관이 있네요. 예전에 할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오늘 진짜 맛있었죠? 네. 완전 맛있었어요. 진짜 오늘 뭐 거짓말 택밥이라고 갖다 놓고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좀 많이 연관이 있네요. 이거로 해 주시고. 아. 실아가 맛있다면 맛있는거야. 아우 서방 안대? 서방인데. 서방 오빠. 그 다운받으시면 다 놓칠 수도 있다고 이게. 리부아이 해피송. 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리부아이. 리부아이 해피송 다운받으시면. 묻힐 수 있어요. 대표님 기분 좋아서 컬러링이랑 뱃소리 다 해놓으세요 이 히힛이 같아 춤메에 좀 알려 대표님한테 그만 안 obstinate 않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아까 그 마트 여기 뭐야 극장집에 파는 거 극장집에 찍은 거였지 노래 아까 한 거 있잖아 그거 유튜브로 이쁘게 편집해 주면 아무 기뻐가지고 멈칫하러 왔다 아무튼 뭐 우리 그 보이씨가 오버워치 못할 게 없어 천안공연은 어디 있어? 네. 천안공연은 어디 있어? 그럼 천안공연은 어디 있나요? 천안공연이요? 저희도 저희 맥주에서 하루 전날에 알아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가끔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 네 맞아요 설레바를 했다가 안 되면 괜히 그랬으면 천안공연은 하루 전날에 연락했어요 24시간 대기인데 네 항상 대기하고 있고 파주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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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쪽에서는 공연이 일산 목요일날 파주로 간다고 하거든요 아 목요일날 파주 가요? 아 파주일 때 인간부터 아 근데 근데 파주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쵸? 파주 반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잘 아네요 신기하죠? 그러니 맞죠? 네 맞다 맞다 후산은 없나요? 후산도 뭐 대표님이나 손을 잡아주시겠죠?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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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부대는 못 들어가죠? 네 네 군부대는 뭐 네 못 들어가 네 못 들어가 군부대는 안 돼요 그냥 뭐 군인들도 약간 간첩들이 많이 들어가서 대표님 집이 파준 건 어떻게 알았대? 어 어 나 몰라 훌륭 대표님 대표님 스케줄 많이 잡아주세요 딱 대표님 그 닉네임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보고 계시고 아 이 사람 진짜 위부하이를 위해서 응원을 많이 했다 하는 닉네임 하나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 분도 옥창 쿠폰 하나 우리 위부하님이 아까 꽤 봤는데 어 이 시청자 진짜 위부하이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까칠한 그 까칠한 분 계시던데 에프 에프 에프이신 어 에프이신아 아니 자꾸 신하 언니한테 머리에 기름 뒀다 그래요 아 저 엄청 물려요 야 카페지게님이 별로 베텔으로 어 우와 자 요거는 라이브 아까는 그 그 댄스가 들어온 라이브 모습인데 사랑해 너를 사랑해 카페님 사랑해 카페지게 카페 카페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너를 사랑해 카페님 사랑해 카페님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카페님 사랑해 아우 좋겠습니다 에프이신이 또 줄 데 없네 에프이신이 준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에프이신 빼고 예수 요거는 맘에 인지 따뜻한 요거는 첫 번째